성격 죽으면 tm라고? 야 이거 속속기 없으면 안 될 것 같지 않아요? 내 봤을 때 다 맞나와 속속 없으면 이호호우 잠시만 아덴 좀 채우자 딜 조절 좀 하고 아 이거 에반데? 아니 파티가 너무 강해 좀 좆바파티를 갔었어야 되는데 이분들 너무 고수야 도대체 내방 시청자들은 왜 다 템랩이 이꼴하지야 게임 좀 적당히 해 진짜 다른 방송은 막 템랩 1415 막 이런데 내 방송만 충다님파 가이드는 유튜브에 있긴 한데 그거 옛날 좀 옛날 버전이거든요 좀 기다리셔야 돼 다 템랩 왔어 뒤졌다 야 이거 아덴 사이클 좀 빨리빨리 돌리는게 관건이긴 한데 수바 이게 문제네 맞잖아 맞잖아 지금 아덴이 문제거든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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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나 빛이 텔레포트 이씨 한번리 필드 정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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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마 좀 요 소 어 시 시 시 시 아니 무슨 딜사이클을 돌리기 중 전에 보스가 다 뒤져 버렸는데 저거는 무슨 딜사이클을 돌리기 중 전에 보스가 다 뒤져 버렸어요 소리냐 미치겠네요 아 저거 쿨타임을 어떻게 줄여야되지? 지배가 답인가? 너희만 좀 어떻게 되면 되겠는데? 됐어 나의 시간이 왔다 다 죽어 그냥 지라겟 지방이 없는데 지방이 좀 더 밝nerising 지방이 좀 더 올라오는데 anyone 판매한 갓 지방은 없는데 스테이 없는데 ㄷㄷ 단심이 터졌는데 스킬이 없노 아 저거 스킬이 진짜 돌아버리겠네 스킬이 잘못한거 아니야? 야 미안하다 설마 오 시정 썼어 미안 잠깐만 카드 어디있어 내가 취하겠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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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피곤하네 진짜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으 으 더 부기한다 자 딱 말씀드릴게요 누운 사람이 참 불가합니다 앉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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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참으세요 앉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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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자